8.17승 10KO 1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54%의 개요율입니다. 두 선수를 불러주었습니다. 46% 지금 조감으로, 부감으로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KBS의 텔레비전 화면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네. 이 카메라 위치가 이제 천종에 붙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어요. 자, 이제 1회전 경기 벌어지겠습니다. 장정구 선수 3차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1차 방어는 이나미, 2차 방어는 헤르만 도레스, 이제 3차 방어의 치트라탕. 네, 오늘이 3차 방어죠? 네. 이제 1회전 공 올리겠습니다. 두 선수 워밍홈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구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흰 트렁크에 파란 줄이 그어진 트렁크를 입고 있습니다. 흰 바탕에 파란 줄이 그어진 트렁크를 입고 있는 장정구 선수. 치트라타 선수는 파란 트렁크를 입고 있습니다. 하여튼 워밍홈의 대기전이니까 1회전만은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공이 울렸습니다. 1회전 시작됐습니다. 미소로 뛰고 나왔던 치트라타. 1회전 시작됐습니다. 입을 굳게 담을고 있는 장정구 챔피언입니다. 랩터치는 치트라타. 돌에 미치지 못하는 펀치였습니다. 서서의 강성원인 장정구 챔피언. 이곳 부산 출신의 장정구 선수. 부산 구독체육권에서 3차 방어전을 갖고 있습니다. 랩터를 톡톡 던지면서 들어오고 있는 장정구 챔피언입니다.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WBC 라이트 프라이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장정구 선수와 도전자 치트라타 선수의 경기입니다. 랩터에 앉았던 장정구. 랩터 선수에서 왼쪽으로 돌고 있는 치트라타. 역시 아마추어 선수를 고친 선수이기 때문에 쬐이 좋습니다. 쬐이란 것은 공격의 유나루지요. 랩터가 아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장정구 선수보다는 라이트 치는 장정구. 머리로 선수는 장정구. 라이트 스트레이크 아주 좋은 걸 맞췄습니다. 랩터가 아주 크게 잘 맞췄습니다. 장정구. 쬐이 당사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크는 치트라타. 쬐이 당사고는 장정구입니다. 랩터치는 치트라타. 어떤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본투에서 기선을 제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쬐이 당사고는 장정구입니다.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장정구. 이래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랩터치는 치트라타. 랩터치에 거의 스트레이크 속에 가까워요. 아주 그 랩터는 날카로운 면을 보여주고 있는 치트라다입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크. 약간 짧았습니다. 치트라타. 번쩍 빠져나온 장정구. 버디 공격하고 들어가는 장정구입니다. 라이트 후. 배를 치고 기스벌로로 썼습니다. 장정구 선수가 아래 위. 라이트 하치는 장정구. 다가사고는 장정구입니다. 랩터로 견제하는 치트라다. 버디 공격하는 장정구. 썼어요. 다가사는 장정구입니다. 랩터 라이트. 라이트를 훼쳤습니다. 랩터치는 치트라다. 라이트 치고 들어가는 장정구. 버디 공격하는 장정구. 그러나 양 훅을 웅수했던 치트라다. 이래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훅은 별로 각도가 없는 것 같은데. 라이트 스트레이크. 크리닉스였습니다. 장정구. 라이트 스트레이크. 그러나 완초로 웅수해오는 치트라다. 치트라다. 장정구의 라이트 스트레이크는 준비하십니다. 스테라이트가 아주 좋았어요. 다가사는 장정구. 출발이 아주 순조로운 것 같습니다. 라이트치는 치트라다. 치트라다의 스트레이크는 장정구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1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주산구덕 실내제권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트는 순조로웠던 것 같아요. 장정구 선수의 두 차례에 걸친 스트레이크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2회전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WBC 라이트프라이크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장정구 선수와 도전자인 치트라다 선수의 경기를 중계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제1텔레비전을 통해서 전국에 직접 중계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랩트치는 장정구 선수의 다가사고 있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바디 공격하고 들어가는 장정구. 오디 공격을 했다가 이제 리스크로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찰나에 다킹을 하면서 일 떠나는 순간에 조심을 해야 돼요. 이제 아주 큰 걸 맞을 뻔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밀고 들어가고 있는 장정구. 장정구 접근전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전 자세를 취하고 있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들어오는 선수를 받아치는 치트라다. 첫째 다가스는 장정구. 라이트프라이크는 장정구. 2회전 경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2회전 경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투치는 치트라다. 라이트프라이크는 장정구. 네, 반가리였지만 스프레이터 안 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 스프레이터. 저렇게 하나하나 맞춰나가면 돼요. 정정구 입장에서 그렇게 수급하게 서두를 필요해도 없지 않습니까? 기본 전략은 5회 이후에 상대방을 공략하는데요. 스프라이크는 장정구. 네, 목을 잡지 말라고 다시. 주의를 받는. 달러다 선수가 선제공격을 한다는 모르지만. 네. 자기가 경기첩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코나 쪽으로 몰렸던 장정구. 장정구가 아무래도 지키라 하더라 코나 쪽으로 몰려고. 네, 아무래도 일단은 가다놔야 되겠죠. 버지 공격하는 장정구입니다. 라이트프는 장정구. 로프로 선지권은 스프라다. 스프라다. 스프라다도 맞받아가치겠습니다. 위보도라고 있는 장정구. 그러나 계속해서 빠져나오고 있는 지키라다입니다. 라이트프는 스프라이크가 끊어졌습니다. 그래 옆으로는 지키라다. 버지 공격하는 장정구. 장정구의 공격의 맥에 풀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당선은 스프라다. 로프로 선지권은. 로프로 선지권은. 로프로 선지권은. 로프로 선지권은 스프라이크가 좋은데. 네. 아주 스트레이트 유력적이에요. 스프라다가 2회선 아주 쩔쩔냅니다. 본수는 그날 잘 막는 본체를 주목으로 담아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틀권은. 빠르기로 장정구. 마시러 프로 선지는 스프라다. 계속 맥공을 퍼보는 장정구입니다. 2회전 끝났습니다. 2회선 잘 떴고 있는 장정구 선수. 여기는 부산구덕실레체육관입니다. 네. 2회선 아주 장정구 선수의 공격이 잘 풀려들어갔어요. 오늘 스트레이트가 아주 잘 맞습니다. 장정구 선수가 맥공을 상대당은 그 쇼프로우가 없는 선수기 때문에. 평상거리보다는 조금 더 좁혀주는 것이. 네. 장정구 선수가 공격할 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하면 쫄쫄냅니다. 지진하다가요. 네. 밀리고 들어가는 거에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화이팅에서는 스탈라다 선수가 별로 미션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고칠게 달아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가서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공격의 10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던 장정구 선수. 3회전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WBC 라이트 프라이크 파이틀 매치. 챔피언인 장정구 선수와 저준자인 키트라다 선수의 경기입니다. 우선 구독 계획권으로부터 선수에 직접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수에 당황하고 있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렌트 던지는 장정구. KBS 제일 텔레비전으로 직접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렌트 던지는 키트라다. 선수에 당황하고 있는 장정구. 키트를 끌어들고 있는 선수가 장정구 선수입니다. 파란 트럭크가 키트라다. 라이트 크게 허치는 키트라다. 렌트 제블던지는 키트라다. 그리고 들어오는 장정구가 크림칩니다. 다시 박수였습니다. 라이트에 쳤던 키트라다. 이따가의 장정구는 박수였습니다. 렌트 제블던 대 Reserve. 렌트 제블던 구조에서 장정구 선수입니다. 렌트 제블던지 키트라다. 라이트 제블던지. 렌트 제블던지. 렌트 제블던지. 렌트 제블던지. 렌트 제블던지. 라이트 제블던지. 렌트 제븐던지. 아 아 아 아 장정구 선수 계속해서 다가서고 있습니다. 거리 접해 들어오는 장정구 가졌을 때 지키라다 접근자식하는 장정구 나이스치는 장정구 프렌치 접근하면 홀딩하는 지키라다 관격을 접히는 것이 좋아요 상대방은 전혀 그 알던 벌치가 없습니다. 랩트를 촉구하는 지키라다 머디 공격하는 장정구 프렌치 됐습니다. 감회전 경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크로즈포터 4분의 3까지 접히는 것이 좋아요 프렌치 조심조차세로 뛰어났습니다. 라이트 헤퍼스 장정구의 크렌에프트 그러나 완수로 우선은 지키라다 랩트치는 장정구 고개가 주로 헐렁되게 됐던 지키라다 랩트치는 지키라다 장정구도 랩트를 카드께도 맞았습니다. 라이트 헤퍼스 장정구 살짝까지는 지키라다 헤퍼스 공 울려서 3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쿠산 코덕실레 체육관입니다. 맞죠? 후반에 와서는 치탈라다 선수의 반격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기 궤도를 아주 잘 달리는 것 같아요. 네 군조로운 항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랩트 훅을 아주 좋은 걸 맞췄습니다. 4회전 경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WBC 라이트 프라이크 파이틀 매칩니다. 챔피언인 장정구 선수와 도전자인 지키라다 선수의 경기를 중계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장정구 변칙 자세를 취하고 낸 장정구 선수입니다. 서서히 다가서는 장정구 힌트럭 걸어 입고 있는 선수가 장정구 선수입니다. 랩트 라이트 크게 헛치는 지키라다 거리를 옆에 들어오고 낸 장정구 선수입니다. 완투 거리가 미치지 못하는 지키라다 장정구 선수가 접근을 하니까 다가서 칠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랩트 치는 장정구 라이트 스페이스 프라이크 포기의 히트 시키는 장정구 다시 박돕니다. 라이트 단발 히트 시켰던 장정구 선수입니다. 랩트 치는 치트라다 장정구 얻어맞았습니다. 스크레이트를 맞았어요. 장정구 선수가 저런 걸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완투 스페이스 프라이크입니다. 밀고 들어오는 장정구 완투 스페이스 프라이크였습니다. 네 아주 전광사코와 같은 그러한 스크레이트였습니다. 과장 스페이스는 장정구 다시 박돕니다. 다시 밀고 들어가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4회전 경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랩트 치는 장정구 랩트 치는 장정구 워드 공기 선수는 장정구 다시 다가서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랩트 선수는 치트라다 주먹이 자주 나오는 치트라다 비교적 주먹을 자주 뻗는 편의 치트라다 선수가요. 네 주먹이 많이 나오는 선수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맷집이 상당히 강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장정구의 좋은 걸 턱에 많이 맞았는데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랩트다 맞는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배달종 공격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독부 공격은 장정구 선수가 잘하는 선수인데요. 장정구 선수가 여기서 방어로 하면 요 다음에 독가시키 선수가 도전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정구 선수의 경기를 보러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장정구입니다. 라이트 미치 못했던 치트라다 다가서고는 장정구 랩트 치는 장정구 그러나 맞받아치는 치트라다 접근하면 홀딩합니다. 치트라다 다시 당사는 장정구 랩트 크리프 초콜릿 장정구 선수의 팔을 아주 잘 낍니다. 교묘하게 스크루치겠습니다. 라이트 아파로 올려치는 순간에 팔이 옮기고 말았어요. 4회전 경기에 끝났습니다. 여기는 부산구덕실레지역관입니다. 의외로 경기 초반에 혹시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지구전화할 가능성도 지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치트라다 선수가 어느정도나 버티느냐 하는 것이 문젠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주 장기전화할 기미가 많이 보이고 있죠. 5회전에서 맞섰습니다. WBC 라이트 후라이거 카이팅맥치 챔피언인 장정구 선수와 도전자인 치트라다 선수의 경기를 KBS 제일 텔레전으로 전국에 직접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체중 때문에 고전한 선수의 경우를 보면 대체로 봐서 후반에는 약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가서 고위는 장정구입니다. 라이트워치는 치트라다 5회전전입니다. 레프치는 치트라다 저 레프트 잽을 허용하지 말아야 되죠. 장정구 선수가 레프트 잽을 잽이 전부다 역타에 결국 스트레이트에 가깝습니다. 상체를 많이 흔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가서는 장정구 레프트 치는 키트라다 다가서 고위는 장정구입니다. 레프트 만투치는 장정구 철저 빠져나가는 키트라다 로프로 승지고 있습니다. 레프트 치는 장정구 다가서는 장정구입니다. 로프로 승지고 있는 키트라다 크렌치 접근하면 결단적으로 그러한 씁니다. 네 아주 진흥적인 크렌치가 상당히 많아요. 다시 밀고 들어가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로프로 등지고는 치트라다 라이트 머리로 등지고 장정구 라이트 앞바쳤던 치트라다 지금 대쉬는 조금 불안전했지만 두 차례 아주 잘 마쳤습니다. 다시 밀고 들아는 장정구입니다. 로프로 등지고 외곽으로 돌고 있는 치트라다 선수입니다. 서세당 장정구 원투 장정구의 라이트 스페이터 크렌이 뛰었습니다. 스트레이트 아주 빨랐죠. 네 전광석 코아 같았습니다. 서세당 서는 장정구 선수 라이트 치는 장정구 그러나 라이트 형사는 치트라다 장정구 잘 싸우고 있습니다. 5회전 경계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이트 크기 하치는 치트라다 저때가 찬스 였었는데 테이밍을 놓쳤습니다. 장정구 크게 하쳤던 치트라다 라이트 파치는 치트라다 와크 치트라다 가볍게 더 맞는 장정구 밀고 들어오는 장정구 로프로 대기 아주 좋아요 레프트 잽을 계속 장정구 선수 입니다. 강사 장정구 라이트 치는 장정구 홀딩 하는 치트라다 다시 박수 됐습니다. 5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부산 구독 실내체육관 입니다. 이겠습니다. 이곳은 타이틀을 맺히기 때문에 12회전 끝까지 간다는 걸 전제로 한 그러한 작전을 세워야 됩니다. 6회전 에서 맞섰습니다. 장정구 선수와 치트라다 선수의 경기 원투 스트레이트를 던졌던 치트라다 뒤로 물러섰던 장정구 밀고 들어오는 치트라다 입니다. 선제 공격으로 나왔던 치트라다 다가서는 장정구 레프트 치는 장정구 서서 다가서고 있습니다. 레프트 던지는 치트라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장정구 입니다. 6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밀고 들어오는 장정구 외곽으로 돌고 있는 치트라다 거리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접근 전화 시도하는 장정구 선수 좌우 스탭을 밟고 있는 장정구 서서입니다. 밀고 들어오는 치트라다 로프로 등진 장정구 다시 밀고 나가는 장정구 입니다. 다가서는 장정구 부지런히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요.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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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를 유지해서만 안 됩니다. 랩트 치트라다 서서 다가서는 장정구 거리 접해들어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스타이트 장정구 크리비터 호주 치트라다 아주 끝도 가지 않습니다. 라이트 스프레이트 다시 읊어맞는 치트라다 아래 위를 읊어맞으면 어느정도 기별이 갈수만두 한대 말이죠. 아주 조금 더 라이트 스프레이트 장정구 장정구 선수 라이트 스프레이트 호계 히트 시켰습니다. 확실히 검출을 장정구 라이터 파 응수하는 치트라다 완투 칩니다. 그러나 살짝 피하는 장정구 다가서는 장정구 WBC 라이터 프라이터 타이틀 매출을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챔피언 장정구 도전 연 치트라다 선수 입니다. 다가서는 장정구 라이트 스프레이트 장정구 크레인 계속해서 다가서 했습니다. 장정구 지금과 같은 대신은 조금도 무리를 했습니다. 라이트 스프레이트 장정구 레프트 스프레이트 장정구 바디 공격하는 장정구 라이트 하치는 치트라다 무리다 장정구 아이번에 부딪쳤습니다. 왼발이 나가면서 왼주목에 나가지요. 버팅이 됐습니다. 장정구 선수 왼쪽 눈에 부상을 입었군요. 경기를 종단시켰습니다. 버팅으로 인해서 말이죠. 지금 스프라타 선수가 지금 감점을 한점 당했습니다. 당했죠. 컨비션 닥터가 와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박스를 시켜야 되겠죠. 경기가 속행됩니다. 올라가면 안 돼요. 다시 속행됐습니다. 트레이너 장정구 경기가 이제 장정구 선수가 조금 불리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 부상 때문에 자 랩트를 계속 내놓고 치트라타 선수입니다. 거세 다가서 보는 장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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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얼굴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피로 흥고 장정구 홍 올려서 6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부산 구조 칠권 입니다. 경기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보팅에 의해서 저렇게 째서 선거 니까 그때까지 점수로서 판정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장정구 선수가 손해볼 건 없어요. 절대로 무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장정구 장정구 선수가 많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점수면에서는 장정구 선수가 앞서고 있어요. 밀고 돌아갔던 장정구 입니다. 그건 우리나라에서 달틀메치로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점수면에서 장정구 선수가 단연 앞서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요. 랩트 던전은 장정구입니다. 장정구가 무리할 필요는 없다. 말씀입니다.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가 중단된다 해도 장정구 선수가 단축해라 발견할 리는 없습니다. 라이트던전은 장정구 그러나 랩트를 계속 받고 있는 치트라다 마저 장정구 크렌치 접근하면 결단적으로 볼딩을 하는 치트라다 선수입니다. 치료전 경계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프로 넘기는 치트라다 버전 공격하는 장정구 홀팅하는 치트라다 결단적으로 부랗게 하울 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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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5.4. 가세 역전 됐습니다. 예 앞을 꺼치는 6탄전입니다. 시티라다도 못볼지 않습니다. 5.4. 가재가가서는 장전구선수입니다. 저렇게 미스불어가 되는 순간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공매를 맞지 않습니다 다시 라이프 포용하는 만난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상대는 아닙니다 이 체크를 하다가 스텝이 맞지 않아서 뚫어지고 말았습니다 소위 그 스위치 박스를 하는 듯한 그러한 동작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라이프에 끊어맞았습니다 저런걸 허용하면 안되죠 장정구 선수가 치료에서는 좀 서두르는 듯한 그런 인상이에요 부상으로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예 치트라다 선수가 배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배를 맞으면 배를 집중적으로 가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성은 장정구입니다 왼쪽인데 부상을 했고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최근에 왔던 도전자로서는 아주 강력한 도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에 왔던 도전자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코너쪽에 몰려있는 장정구 7회전 끝났습니다 장정구 선수는 지금 한방에 상당히 연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면 본래의 홈을 그리칠 우려가 있습니다 절대 냉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8회전 시작됐습니다 WBC 라이트 프라이크 파이틀 매치 장편인 장정구 선수와 도전자인 치트라다 선수의 경기입니다 상대방의 팔을 거머쥐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 치트라다 선수가 의외로 아주 지능적으로 홀딩이나 이런 걸 잘하는 선수예요 서이거 링크래프트에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라이크 짧았습니다 치트라다 왼쪽으로 돌고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왼쪽 눈에 보상을 입고 있는 장정구 선수 WBC 라이트 프라이크 파이틀 매칩니다 바라존 경기 진행되었습니다 라이크 치는 치트라다 선수의 당사고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롯데키는 치트라다 라이크 치는 장정구 안 맞지 않는 도전자입니다 계속 미국으로 돌아오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왼쪽은 장정구 살짝 뼈는 치트라다 호우징어는 치트라다 롯데키는 장정구 미국으로 돌아오는 치트라다 위가 오를돌고 있습니다 다가서는 장정구입니다 롯데키는 장정구 왼쪽으로 돌고 있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입니다. 가가서고 있습니다. 라이트 장전구 완투치는 아파쳤던 치트라다 라이트 아파트 터치는 치트라다 랩트치는 장전구 랩트치는 치트라다 가가서고는 장전구입니다. 완투 라임이 조금 느려요 랩트치는 치트라다 랩트 랩트 치트라다 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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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구 섰습니다. 완투로 계속 결제하고 있는 치트라다 치트라다 선수의 완투 스태프가 좋기 때문에 장전구의 접근이 괴롭습니다. 왼쪽 눈에서 피가 났습니다. 라이트 스태프 장전구 프레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투로 우선은 치트라다 절차적으로 홀딩하는 치트라다 라이트치는 라이트 치트라다 랩트 치트라다 장전구입니다. 장전구 날카로운 면허 보여주는 장전구 섰수입니다. 와드브로는 장전구 와드브로는 장전구 와드브로는 장전구 와드브로는 장전구 밀고 들어오는 장전구입니다. 부딪치고 있습니다. 주심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다시 치트라다 절차적으로 홀딩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차적으로 홀딩하는군요. 아주 의외로 체력전이 되고 있습니다. 8회전 경기에 끝났습니다. 여기는 장전구 선수의 스트레이트는 아주 잘 맞는데 보조공격수단인 아파타트라던가 훅이 불발하니까 경기 중반 이후에는 경기가 조금 더 침체된 듯한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반은 지나 종반으로 접어듭니다. 시작됐습니다. WBC 라이터프라이크 파이틀 매치 챔피언인 장전구 선수와 도전자인 치트라다 선수의 조롱한 무모한 동작은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요렇게 장전구 변축공격을 하는 장전구 선수입니다. 그러나 맞받아치는 치트라다 치트라다는 아파로 음수하고 있습니다. 장전구 선수가 숙이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를 기두르는 치트라다 자세 다가서는 장전구입니다. 장전구가 숙이니까 아파를 치고 회수 attend에게 수업은 만투스트레이트 장전구 장전구 한다arma artificial 넷 3 왼쪽으로서 장전구 다시 키를 돌립니다. 어디 보겠다는 장전구, 유기브라는 장전구입니다. 맞받아지고 있습니다. 맨벽판에서 난타전 벌이고 있습니다. 6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이투 시크로 있고. 완투 치는 시크라다. 장전구도 맞받아지고 있습니다. 맞받아지는 구선도 6탄전입니다. 심과 심의 대결입니다. 다시 라이트 치는 장전구. 아주 6탄전으로 맞춥니다. 대단한 파이팅입니다. 희로 들어오는 장전구. 그런 기계였습니다. 어일령째. 장전구 선수의 패기라든가 끝내. 자신감. 이런 것이 아주 미점직스럽습니다. 아주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최종조전에 실패한 선수치고. 정말과 아주 스테미나가 좋습니다. 그리고 초인적인. 불안거 스테미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완투 치는 장전구. 완투 스테리키였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걸었던 장전구.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곱스던. 아예. 눈으로 피가 들어가니까 장전구가 괴롭습니다. 밀고 들어오는 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전구. 그룹으로 다 꺼낼 때야 기습을 당했습니다. 장전구 선수. 아무래도 시야를 가리게 되니까. 피를 많이 흘리는 선수가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렇지 됐습니다. 구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밀고 들어오고 있는. 지트라다. 지트라다. 유리한 입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약간 불리한 위치가 된 장전구 선수. 눈에서 피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라이트 허처 장전구. 다시 밀고 들어오는 지트라다. 살짝 빠져나오는 장전구. 장전구 선수 눈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눈썹 번조리가 째지고 있는데요. 상처가 무척 깊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트라다 선수의 얼굴은 구상이 없습니다. 장전구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느린 동작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전구하고 육탄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그 장전구 선수의 공격은 아주 그 전투적이고. 네 라이트. 정말 그 산악 꿈틀대는. 네. 그러한 그 권투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활기찹니다. 네. 나는 결코 그 판정 같은 것으로 이길 수는 없다. 네. 이러한 식으로 아주 오늘 공격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10회전에서 맞섭니다. 10회전 시작됐습니다. WBC 라이트 프라이그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장전구 선수와 도전자인 지트라다 선수의 경기입니다. 라이타 파츠는 지트라다. 그 눈에 부상적으로 계속 공격을 해요. 지트라다. 라이타 파츠는 지트라다. 맹공을 퍼부는 지트라다.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트라다입니다. 주심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장전구 선수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다시 밀고 들어오고 있는 지트라다. 아 장전구 선수의 원근감이 없어지니까 지트라다가 아주 맹공을 퍼붓고 나왔었습니다. 10회전에서 랩투치는 장전구. 랩투 장전구. 그러나 랩통사는 지트라다. 랩투. 스탄트 장전구. 그러나 밀고 들어오고 있는 지트라다. 라이타 파 선진은 지트라다. 밀고 들어오고 있는 지트라다. 멜트라인 아래를 때렸습니다. 완투. 첫 공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겨돌적으로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팅을 또 하는데 주심 지트라다 선수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랩투 던지는 장전구. 랩집에는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트라다 선수. 다시 눈에서 피가 흐르는 장전구 선수입니다. 눈에서 피가 나기 때문에 장전구 훌리한 유치입니다. 랩투치는 장전구. 랩통사는 지트라다. 밀고 들어오는 지트라다. 약간 주세먼진 장전구 선수입니다. 구회전 끝날 때부터 추꿈구 수세에 몰리는 장전구 선수의 모습을 보출입니다. 장전구 선수가 지금은 조금 몰려요. 정반에서 랩투치는 장전구입니다. 다가서 코에 있는 지트라다. 끈질기게 달려붙고 있는 지트라다 선수입니다. 랩투치는 장전구. 계속 다가서 코에 있는 랩투. 그러나 지트라다도 랩터도 던집니다. 지트라다. 레프터는 잘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아 네. 주심이. 쥐가 일어났어요. 네. 다리에 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분심이 올라가서. 저럴 때는 빨리 교재를 해주는 게 좋아요. 부심이 올라가서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네. 주심이. 외곽으로 돌다가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다리에 쥐가 일어났어요. 저럴 때는 감독관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네. 부심과 교재를 해도 돼요. 저런 경우는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인데. 네. 역시 오르데카 씨가 나이를 많이 먹다보니까. 네. 저런 거 이상한. 네. 그런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네. 아주 더 특이한 그런 경쟁이었습니다. 네. 괜찮을까 하십니다. 웨딩을 흔들흔들 돌고 있는 주심 오르데카 씨. 이 시간은 종교 시간에서 빼게 됩니다. 네. 다시 박스 됩니다. 다시 박스였습니다. 10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입니다. 치티라다 선수가 아주 초등적으로 밀고 나옵니다. 장정구 선수에 눈이. 눈에 부상이 무척 더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장정구. 비가 많이 또 흘러내리죠. 랩트 치는. 치티라다. 왼쪽으로 흘러낸 장정구입니다. 랩트. 리드드로는 장정구. 랩트 장정구. 밀고 나오는 치티라다. 라이트 치티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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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공입니다. 치티라다 맹공입니다.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프로 등장구. 네. 이 정도 전체 입장에서는 좀. 컴퓨터의 프레이는 떠올 것 같은데요. 자꾸 넘어고 맞다다치고 있어요. 랩트 장정구. 지표전쟁이 끝났습니다. 경기 마지막에 와서는 장정구 선수가 고전의 연속입니다. 아무래도 그 눈 온절의 부상 때문에. 네. 원군의 그 고리 조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스피드가 좋아 됩니다. 네. 거기에서 또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주 고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시작하기 전에 오일용씨가 지적하셨던 대로. 지적했던 대로 그 6개월 20일 만에 그 링에 올랐기 때문에. 이거야 될 부담. 그리고 그런 점도 있고. 또 지난달까지만 해도 벌써 무려 그 10킬로나 초과를 시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무리한 감량. 그러한 것이 아무래도 부담이 조금은 되겠죠. 11회전에서 맞섭니다. 이제 6회전만 넘기면은 경기가 끝납니다. 6분만 넘기면은 경기가 끝납니다. 11회전 12회전. 12회전. 3분 3분. 6분만 지나면은 경기가 끝나는데. 과연 장정구 선수의 그 스태미나가 어느 정도 유지될는지. 1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프트 치는 치티라다. 계속해서 저돌적으로 밀고 나오는 치티라다. 장정구 선수의 왼쪽 분에서 피가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라이트 쳤던 장정구. 그러나 접근전. 원투 받아치는 치티라다. 심은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 치티라다. 심은 아주 장사에요. 맞받아 치고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머지공기 사는 장정구. 스프리치 했습니다. 다시 휘박스됐습니다. 레프트 완투 치는 완투 스프레이트 였습니다. 상대방은 스프레이터를 많이 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레프트 치는 양정구. 스프레이트 두 차례 아주 좋아요. 레프트 치는 장정구. 머지공기 사는 장정구. 밀고 나오는 장정구입니다. 시민에서는 밀고 나오는 장정구. 완투 치는 장정구. 그러나 밀고 들어오고는 치티라다. 러블로 정진은 장정구. 워딩 공기 화면 장정구. 그러나 치티라다. 계속 완퓨어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력이 많이 떨어졌죠. 완퓨어 치고 들어오는 장정구입니다. 다시 레프트 치는 장정구. 밀고 나오는 치티라다.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장정구 둘에서 다시 피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크런치 됐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장정구 경기. 다시 중단시켰습니다. 컴미션 닥터에게 다시 보이죠. 경기가 스팅이 될런지 안될런지. 조금 더 의사는 어렵다는 표정을 짓는데요. 지금 의사가 주심에게 어렵다는 표정을 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정구 선수 피가 너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경기가 중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속행이 되나요? 아 속행이 됩니다. 다시 완퓨어 치는 장정구. 밀고 나오고는 치티라다. 프렌치 됐습니다. 다시 바퓨어 치티라다. 다시 바퓨어 치티라다. 다시 미국으로 보낸 치티라다. 위에서 누르는 치티라다. 무리를 하다보니까 말이죠. 이상한 동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1회전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배를 공격하는 치티라다. 팔을 아주 귀명하게 낍니다. 다시 주의를 주는 주심 오르대카. 그래서 미국으로 보면 치티라다. 저전적으로 밀고 나오는 치티라다입니다. 장정구 주먹이 나가지 않습니다. 11회전 경기에 끝났습니다. 자, 11회에서는 아주 고전이었습니다. 네, 11회에서는 점수를 뺏겼어요. 네. 아주 한마디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초반에 점수를 벌지 않았더라면 경반에 참 어려운 지경을 당하지 않나 생각해될 정도로. 장정구 선수가 한 7, 8회까지 점수를 벌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없었던들. 오늘 경기 무반에 와서는 상당히 고전할 뻔했어요. 이제 마지막 선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젠 뭐 막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경기가 중단되는 사태는 업체될까도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선분만 남기면은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수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타이밍을 맞춰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물밀듯. 네. 계속해서 공격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분을 어떻게 이제 에스케이핑 하느냐. 잘 피해 나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관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정구 선수의 약점을 알았어요. 치트러다 선수. 마지막 초전. 공이 울려서 시작됐습니다. WBC 라이트프라이터 파이팅 매치. 챔피언인 장정구 선수와 초전전. 치트러다 선수의 경기입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다시 바퀴 됩니다. 프렌치. 장정구가 역시 좀 근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밀고 들어오고 있는 치트러다. 라이트가 다쳤던 장정구. 로프를 던지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후반에 와서 로프를 던집니다. 장정구 선수가 초반에는 치트러다가 던졌고. 로프를 던졌습니다. 레프트 호. 프리미트였습니다. 장정구. 오랜만에 르프트가 터졌습니다. 로프를 던지고 있는 장정구. 밀고 들어오고 있는 치트러다. 기습에 불을 찔러습니다. 밀고 들어오고 있는 것을 레프트로 바다쳤던 장정구 선수입니다. 원투 치는 장정구. 밀고 들어오고 장정구 레프트 크리닝. 밀고 나오는 치트러다. 치트러다의 공격입니다. 맨눈을 퍼블러는 치트러다. 장정구. 풀 가바링을 대야죠. 얼굴을 중점적으로 돌을 해야 됩니다. 극기. 마지막 수정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서에 나가서 부는 장정구. 읍수치는 장정구. 얼굴에서. 눈에서피 Hulk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얼굴을 완전히. 티러는 것 같습니다. 왓츠 시스템에서 장정구. 직otted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장정구 선수. 왼측. 상태로 치어 보는 장정구. 왕츠치는 장정구. 주제 역습으로 나가는 장정구. 진짜 역습으로 나가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옆죠. 랍스터 라이트 치는.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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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hat. 아. 뭐, 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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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6 7 7 7 8 8 9 7 9 9